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문에 걸어두게 되는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현관문에 달아놓은 이 종은 그 자체로 그 풍수에서 권장을 하는 기본적인 또 풍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행운과 행복 그리고 재물을 끌어들을 수가 있고요. 동서양 모두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 일치된 견해로 이 현관의 종에 대해서 좋은 그 풍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고대로부터 이 종소리의 그 선율은 나쁜 일들 또 나쁜 그 애군의 징조를 미리 그 잠재우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. 종소리의 선율이 전해질 때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전해지잖아요. 그 자체가 바로 풍수의 풍자 즉 공기의 순환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. 종을 달아놓은 것 그 자체가 풍수의 그 풍자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풍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고요. 풍수 용도로 사용되는 종은 작을수록 좋고요. 또 모양은 원형이나 또 타원형일 때 좋습니다. 각진 것보다는요. 디지털 제품은 그 풍수의 효과가 없습니다. 재질은 쇠로 된 제품일 때 제일 좋습니다. 색은 그 은종, 금종, 이 은빛, 금빛일 때 제일 좋습니다. 이 두 가지 색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고르시면 됩니다. 종소리는 집에 사는 여러분의 그 귀에 편안하게 그리고 귀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소리여야 되는데요. 여러분께서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소리가 됐을 때 집안의 그 행운을 더 크게 가져다 줍니다.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만약에 그 둔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? 풍수용으로는 이렇게 되면 꽝입니다. 좋지 않죠. 여러분께서 종을 구입하신 후에요. 이 종을 현관문에 달기 전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그 풍수 조치가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수 조치까지 병행이 됐을 때 그 집안의 늘 그 행복한 일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텐데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께서 유리잔에 그 절반 정도 적 포도주를 따라줍니다. 집에 그 있는 포도주를 따라주시면 되는데요. 그 속에 그 종이 담가지도록 살짝 넣어주십시오. 이렇게 되면 적 포도주에 들어있는 힘과 지혜를 암시하는 이런 기운을 빌려서 집에 좋은 운만 들어오게 만드는 풍수 방법이 됩니다. 10분 정도 이렇게 담근 후에 꺼내서 그 물로 씻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물기를 닦은 후에 여러분께서 현관에 달아주시면 좋은데요. 보통 그 평균적으로 성인들 얼굴보다는 높은 위치에 달아주실 때 제일 좋습니다. 그 높이가 됐을 때 집 식구들이 건강하게 살고 재물과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요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집안에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현관문에 걸어두면 좋은 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집안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